오케이 12분동안 기다리다가 생겨서 1분 남았습니다. 예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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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이 왜 이리 안 지나가? 1분이 왜 이리 안 지나가냐고 됐다 됐다 대기현은 또 뭐야? 오케 알쓰 딱기 딱기 오케 소소 그대로 있네 못하는 중 아무런 중 이리 안고 오케 오케 다 탈구하자 다 탈구하자 520원 무기상위는 없네 무기상위는 다른 곳에 걸려야 돼 무기상위는 다른 곳에 걸려야 돼 아, 너무 크기 잘한다 와우 연기전 펑기프에 으 야 야 아 여기가 또 다시 들어가 있잖아 그렇네 아까 왔던 곳입니다 아니 뭐 별거 없잖아 튕기니깐 던젤을 튕기는거죠 튕기면 우리 디아처럼 그런느낌이네요 튕기면 튕기면 무슨 스킬인지 보고 자동으로 먹어주니까 이건 괜찮네 소방이니까 스킬은 아무거나 먼저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죽은 초기화하면 되는거니까 편한거 해보고싶은거 같다. 하나씩 해보고싶은거 같다. 약간 초기화도 나올거고 지능 됐어 한 번 더 존재 존재 기쁜것을 좋아한거에요. 3주 당한 사죄. 오오오오. 문절. 문절. 마음이 준비해야되요. 란에 배로부터 다시 떠나가게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우 부어날들 아우 부어날들 아우 부어날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난리도 올리면 대박씩 부각긴 하네. 살균 살균 하기 전에 아이템부터 줍시다. 일단은 분해시 분해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뭔데. 왕관 끼고 오 이게 뭐야 기팡이 이만히 벗고 기능은 아직 12. 여기서 회품 요거 회품 요거 회품 요거 요거는 못하잖아 38에 무조건 야구 좋은거네 머리 야구패풍 이거를 감추기 장착 구속기가 없네 일단 요거 한번 기장 뭐 뭐 뭐 뭐 말투 삼각돈 열리네 알지도 으 으 으 으 으 으 오로우 이렇게 하는거 1941